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가상머신의 원격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예제로 만든 것은 일단 리눅스였으니까 리눅스 원격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윈도우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제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마치 자신의 컴퓨터인 것처럼 제어하는 것이 원격 제어죠. 자, 그렇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운영체제마다 원격 제어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서 우리 수업은 운영체제별로 원격 제어하는 방법을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맥에서, 맥OS에서 우리가 만든 리눅스의 원격 제어로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윈도우에서 원격 제어를 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여러분의 컴퓨터가 윈도우인데 인스턴스가 리눅스인 경우에 원격 제어하는 방법은 거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우선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생성한 인스턴스에서 오른쪽 클릭 그럼 메뉴 중에 커넥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자, 이 화면에서 스탠드 얼론 SSH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체크합니다.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오픈 SSH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원격 제어할 때는 SSH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맥의 경우에는 아주 편하게 그게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트라이트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눌러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해보세요. 터미널 또는 한글로 터미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뜹니다. 그럼 이걸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해보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이 컴퓨터를 이렇게 화려한 그래픽을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대가 아니었고 명령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했었던 거죠. 자, 그런 때에 사용하던 그런 시스템인데 이 서버를 다룰 때는 여전히 이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런 프로그램을 일단 키셔야 돼요. 윈도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파인더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아마 파일을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에 아까 우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비밀번호를 만들었죠? 그때 aws로부터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이 저는 이거였습니다. aws-password.pm.txt 라는 파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비밀번호에 이름이 적혀있는 파일이 바로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파일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버에 접속하면 돼요. 근데 접속하는 방법이 조금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선 다시 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pen on ssh client 라고 되어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터미널을 키라는 거예요. 우리 터미널 켰죠?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가 다운받은 이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저 파일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막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 건데 우리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치면 이제 개발자들은 dev라는 디렉토리를 주로 많이 씁니다. development의 약자입니다. 또는 뭐 여러분이 시스템 엔지니어면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름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key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어서 이 key라는 디렉토리로 아까 그 파일을 옮겨올게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카피해서 key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옮겼습니다. 자,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다운로드 파일에 막 오만가지 파일이랑 같이 섞여있기는 좀 격이 안 맞으니까 제가 별도의 디렉토리에다가 잘 모셔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사용할 aws-password.저 파일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 이 파일은 비밀번호가 담겨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음...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람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터디라고 하는 로그인, 그 계정으로 인증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 명의 사용자들을 만들어놨어요. 필요에 의해서 즉,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저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명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aws-password 라고 하는 저 파일을 파일을 제가 아니라 스터디가 아니라 egoing 또는 o2 이런 다른 사용자가 저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 있으면 그거는 심각한 보안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 있죠? aws-password.pem이라는 우리는 좀 뒤에 점 텍스트가 붙어있긴 하지만 여러분 붙어있을 수도 있고 안 붙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파일 자, 그 파일을 404로 만들라는 뜻인데 404라는 건 뭐냐면 이 파일의 소유자만 이 파일을 읽을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걸 하는 명령어가 바로 여기 있는 저 한 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그 명령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그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 뒤에 텍스트가 붙어있네요. 그죠? 텍스트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는데 그냥 지웁시다. 자, 그리고 펌 사용 그럼 이제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안내와 똑같은 파일의 이름을 갖게 됐죠? 예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뭔가 운영체제가 변경한 것 같긴 한데 자, 아무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정보가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이렇게 긴 막대기가 뛰어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공유 및 사용 권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 스터디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스터디로 로그인했거든요. 즉, 스터디라는 사용자는 이 파일을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태프라고 하는 사람은 읽기가 가능하고 모든 사용자 이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모든 사용자도 읽기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사용자가 완전히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불가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태프라고 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게 만들면 됩니다. 즉, 스터디만 이 파일에 대한 읽기 권한을 갖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자물쇠를 클릭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스태프는 선택해서 이걸 누르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에브리원은 선택해서 접근 불가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도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없거든요. 비밀번호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읽기 전용으로 가능하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만든 그 뭐죠? 우리가 다운받은 aws-under-password.pem이라고 하는 파일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소유자만 읽기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방금 제가 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요거라고 말씀드렸죠.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저는 그 비밀번호 파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document라고 하는 것 밑에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못에 key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 파일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 터미널을 이용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 터미널 키시고 여기서 pwd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나옵니다. 현재 저는 users라는 디렉토리 밑에 study라는 디렉토리에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id가 egoing이었다면 users라는 디렉토리 밑에 egoing이라는 디렉토리에 현재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위치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우리가 머물고 있는 저 study라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과 디렉토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바로 ls-al인데요. 자, 그 중에서 요 밑에 요렇게 나와있는 이것들이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디렉토리들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패스워드 파일은 document 밑에 있는데 요 document는 한글로 써있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documents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위치를 현재 제가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 위치를 요기 있는 documents로 바꾸고 싶다면 cd-documents 라고 하고 엔터를 치고 그리고 pwd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저의 현재 위치는 유저스 밑에 스터디 밑에 documents로 온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 documents 에서 데브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cd dev 하면 pwd 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데브라는 디렉토리로 왔죠. 그 다음에 키로 들어가면 cd key 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pwd 를 하면 키라는 디렉토리 이동을 하고 키라는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고 싶다면 다시 ls-al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어 여기 있는 자, lwpassword.pem이라는 파일이 여기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의 패스워드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어렵죠? 명령어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명령어 수업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제가 만든 수업 중에 리눅스 수업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수업을 제가 잘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봤었던 이 명령을 여기에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실행시키... 아이고 자,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 permission이라고 하면서 뭐 에러가 뜨면 앞에다가 sudo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실행시키면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이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ls-al을 했을 때 여기 있는 aws-password라는 파일의 앞쪽에 이렇게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으면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 있는 r은 읽기라는 뜻이에요. 즉, 소유자만 읽기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힘들었죠? 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서버는 ip가 54.238.22.246이에요. 고건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가 우리한테 알려줘야지 알 수 있는 정보고 그 정보가 바로 여기에 적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속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요렇게 접속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ssh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저건 접속 방식이면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명령을 통해서 제어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UI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저 패스워드 파일을 전송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옵션이 바로 i라는 것이고 그 뒤에다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그 컴퓨터의 위치 우리의 인스턴스가 위치하고 있는 ip가 이건데 이걸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저기로 접속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접속을 할 때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하나요? 그 웹사이트로 방문해서 그게 바로 여기 있는 ip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패스워드는 바로 여기 있는 이걸 통해서 입력하는 것이고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가 바로 이 ip 앞에 ubuntu라고 하는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접속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ubuntu라는 이 아이디는 여러분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본 아이디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접속한 다음에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가 리눅스 중에 ubuntu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ubuntu 대신에 ec2 user라고 하는 이름을 쓰셔야 됩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걸 지키셔야지만 접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ubuntu를 만들었으니까 ubuntu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yes를 누르고 조금 기다려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welcome to ubuntu라고 적혀있죠. 이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만든 인스턴스인 인스턴스에 설치되어 있는 ubuntu라는 운영체제에 지금 ssh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격 제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내리는 이 명령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를 대상으로 해서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접속을 끊고 다시 자신의 컴퓨터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여기서 exit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수업에서는 저는 이제 윈도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스턴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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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